뭘 어떻게 검사하나? 러시아에서 처럼은 아닐텐데 자 일단은 어디로 가야돼? 아무데나 가면 돼? 어디로 가야될까?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간단하네요 끝났대? 여기 프랑스에서 보내줬고 아 여기서부터 영국 시스템이네 오른쪽에 있고 영국 보더 컨트롤 보더도 나왔고 차를 검사를 할 것이다 간단하게 보내 간단하게 갑시다 아주 간단해 너무 빨리 왔다 5분이면 다 끝나네 이제 터널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그 안에 기차가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여기다 쉬는 거 이렇게 잘해 신기해요 오빠 열차에 3평을 싣고 같이 영국으로 들어가는 게 신기해 간다 차 3평 끌고 열차도 타보고 열차인지 뭔지 확실하진 않아 근데 기차에 태워가지고 어디 타면은 그냥 가겠지 이런 건가봐 저기 들어가네 신미야구만 우리가 10시 20일에 계속 타거든 정확하게 확인할 것이다 수평을 가야할 것이다 네 끝 다른 것이다 그가 에이 터너 그가 아 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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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이따 도착하는지 오빠 우리 이거 얼마 주고 탄거에요? 201유로 아 근데 어떨 때는 뭐 300유로 131유로 막 이렇게 천차만별이야 근데 뭐 우리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냥 편도로 끊을 수 밖에 없으니까 왕복으로 하면은 내가 끊은 것보다는 저렴했는데 갈 때는 배 타고 가보려고 도착한 거 같아 한 50분 걸렸네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도착했습니다 영국 도착 바다인데 아무것도 안보여 나름 무료 정박지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보여 내일 밝은 날 바다를 보는 걸로 하고 네 나 너무 피워네 오늘 4개국을 거쳐서 왔더니 취침 취침 오늘 저녁은 근처에 펍을 찾았어 찾았어요? 응 영국도 무료 캠핑장 이런걸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 펍에서 주차를 제공한대 캠핑카 주차를 응 거기서 밥 먹고 응 런던은 내일 가는걸로 내일 평화로와 보여 강아지 산책시키는거 바닷가에서 아 그 펍을 찾아봤는데 집들이네 응 여기 주택장 봐봐요 우와 여기 아파트 뷰 좋네 캠핑카 타고 오는게 이런걸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주택가 같은데 방광기관 다 있는게 아니라 아 근데 너무 좋아요 ㅋㅋㅋㅋ 저기 동네 이름도 모를텐데 여행이야 안녕하세요 헤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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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우 대도시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구름이 이번엔 또 다르게 멋있는데 이건 런던으로 가기 힘들어서 하루 더 바닷가 마을 영어다 땡큐 찍지는 못했는데 엑센트 정말 대박이다 그치? 엑센트 영국에서 안그래도 못하냐고 어쨌든 여기서 음식과 음료를 주문하면 무료로 정박할 수 있다 일단 한잔합시다 파인터 라거 짠 씨앗 바스 바트 바트 아냐? 그냥 먹어? 내가 알고 대구로 피시앤칩을 하는 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먹자 소스 소스 비니거 소스 땡스 땡스 얼럭 하하하하 영국에서 땡스 얼럭 많이 하더라고 영국에서 땡스 얼럭 많이 하더라고 이거 튀김 어떤가요? 귀여워 음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어 나도 소스 앤 비니거를 뿌려서 영국시로 먹어봐야지 재밌네 무슨 시즈게임 하나만 하네 화 começar 나름 바파 하드 칸밀 영국 카라부 하하하하 하지만 영국 음식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하하하하 우와아 영국 날씨군 이러다가 갑자기 밝아줄 수 있어 영국이니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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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먼저 오고 2차 가고 나는 왼쪽으로 낯설어 와 진짜 맛있겠다 천천히 가야지 여보 나 오늘 런던 못 가겠어 겁나 대도시 런던 근교 캠핑장으로 가기 전에 영국 마트 가보자 탈스코 이게 영국건가 헬로우 물가탐방 1파운드 콜라 이거 그거 아니야 우리 어제 인터넷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먹어봐야 될 음식이 마인스파이라고 있었는데 이건데 근데 보니까 플럽 카드 일반 다르네 네 주스 얼마야? 1.45파운드 필요하니까 바나나 바나나 얼마인지 가봐요 78팬스 이거 괜찮다 이게 한 1킬로대 이게 한 1킬로대 바나나는 싸다 과일은 싼거 아니야? 이거 같은 경우에 1파운드 정도 한단 말이야? 그래? 엄청 싸네 한국에 비하면 이게 한 1,600원 나 이거 하나 살래요 유럽인데? 농산물은 유럽이 싸다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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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버섯이 다양한데 다른 나라랑 그깟이 다양하지 않은데 버섯이 많이 나는 나라인가? 고기 고기 맛있어 보이는데? 응 가자미 같은데? 그래요? 가자미 먹자 우리 지금 가자미 철이야 요건 3.60파운드인데 이거 사자 고등어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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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물가 알아브로 많이 비싸네 왜이렇게 비싸? 계란이 왜이렇게 비싸? 그니까 1.8? 이게 한 3천원 돈이야 6개? 저거 큰거 있네 7,000원 이게 이게? 응 잘하는 비싸네 제일 싼거 하나 사야지 뭐 이게 이거 같은데? 응 그냥 사야죠 뭐 백택 삽시다 여기 하나 삽시다 삽시다 여기 왔으니까 또 비슷하나 이 정도 하나 우리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영국 거야 아 아니다 벨기에꺼는 만원이야 4개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 이게 만원이면 비싼거지 하나에 2,500원 우리나라는 천 얼마 아니야? 아닌가? 아닌데요 고국을 떠난지 너무 오래돼서 장을 안 부티가 나는거죠 하나 살래 그럽시다 잠깐만 있어봐 우와 뭐야 이 깡통들 오빠가 아주 좋아하겠는데? 내가 다 좋아하는거잖아 와 치킨 앤 머쉬럼 수프 60펜스 맛있다 치킨 앤 머쉬럼 야채 수프 내가 진짜 장신사한테 해달라는거 아니야 내가 많이 해줬잖아 와 60펜스 괜찮은데? 이건 경험해 봐야지 괜찮은데? 응 고민에 빠진 구름길 국 대신 수프 국 국을 먹을 수가 없잖아 매일매일 뭐 샀어 그냥 어? 이거 있다 근데 이거밖에 없네 두개밖에 없어요 솔드아웃인가? 뭐야 1파운드라고? 천잎배가? 신라면 다 팔렸어요 없어요 아니 비싸지 않네 그러게 이건 누드컵 컵 컵라면도 솔드아웃인가 봐 아니요 가격을 보고싶어 그러네 내가 봤을때 일자가 살짝 비쳐 아 그러네 오빠 이거 일이예요 우리 라면 걱정은 없다 오케이 이제 진짜 계산하러 가요 응 어디다가 계산하러 가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거 영어시 브렉퍼스 야 브렉퍼스 그냥 다 얼렸다는 거야 이거를? 이거 얼마야? 2.25? 야 이게 얼마나 나왔을까? 15만원? 어휴 12만원 여기? 95,000원 나왔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네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음식을 3만원을 사는 걸로 깡통 1,000원 먹고 맛있으면 사갈래 한국 가서 마트 가면 비싸서 못 사겠네 콜라드나 이런 데에 비해 싼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 먹으면 돼 우리 여기가 엄청나게 풍요점이 좋았어 오 그래요? 가보자 1일에 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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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파운드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네 물어보니까 26파운드 아 그래요? 응 혹시 내가 뭘 인터넷에서 잘못했나 해서 와서 했는데 잘해 어느 날 그 리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 1색이여서 런던 가는 길에 우리 이제 버릴 것도 버리고 채울 것도 채워야 되니까 네 와이파이도 비교해 오, 되게 크다 11분? 아, 이곳 이곳에, 이곳에, 그곳에, 그곳에, 플랫폼트로 선착 유학년에 이거 뭐 쓰다가 뭐 주고 가든지 어 저기 차가 하나 오네 모스터리하고 물 받고 정방을 하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오늘은 장봉걸루 와 맛있어 보겠는데 가리비 여보 이거 난 치맥 할래 근데 이거 무슨 오븐에다 45분 하라는 것 같은데 그런거 없어 전자렌지 맛있어 보이네 아직 안 익었어 완벽하게 이틀에 먹어봐 알았어 나 치킨 할게 렌지 돌리면 되고 뭐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 대박 대박 아 와 영국 가리비 맛있네 와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정말 맛없는 치킨과 러시아 발치칸 아닌 것 같아 우리 아까 산거 이거 하나 한번 먹어볼게 먹어봐요 천원짜리가 있고 삼천원짜리가 있는데 뭔가 고기향이 듬뿍 배어있는 이걸 먹어야지 나는 2차 관자 나는 2차 관자 너무 고기 고기 고기인데 마지막 하나 내가 먹을게요 빵이랑 먹으면 되겠네 빵이랑 먹으면 되겠네 내가 봤어요? 난 좋아 빵이랑 같이 응 내 스타일 이거는 그런거 딴걸 먹어야지 아내가 맨날 맛있는 밥을 해주는데 가끔 뭔가 불량스러운 느낌의 음식이 땡길때가 있어 나 통절이 재밌어 이런거 차 움직여서 물 버리러 가도 돼? 네 오늘은 날씨 좋다 오늘은 날씨 좋다 가자 어우 여기 되게 좋은거 같아 오수처리하고 카세트 변기 비우고 물 받고 세탁하고 가끔은 캠핑장에 와서 해줘야 나머지 일정을 편하게 여행하니까 두번째 돌리는거지? 네 요것만 하고 넌이랑 끝났네 물 다시 받고 그리고 출발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지금 어디 갑니까? 우리 런던 갑니다 런던 과연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쉬었어? 네 잘 쉬었어요 어 이제는 다시 도시로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어 출발 출발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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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다 채웠고 똥도 버렸고 주유좀 하고 갑시다 어제 그 마트 옆에 주유사가 있었거든 네 그나마 거기가 맥팬스토스 1.8파운드야? 우와 하지만 도시에 가기 위해서 마음반의 준비하는 시 그래서 주유를 몇백 번 하는거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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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